원주의 이번 달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도 7건이나 되는데요. 일찌감치 올 봄에 접종을 마친 노년층의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감염 비율이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당분간 위기 상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된 원주 2,128번을 시작으로 어젯밤 19명, 오늘 또다시 8명이 확진돼 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입소자는 37명 가운데 24명이 확진돼 60% 넘는 확진률을 보였습니다. 이 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올 봄에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아직 추가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입소자를 비롯해 모두 11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던 요양원은 아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들어 원주에서 총 7건의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4건이 백신을 안 맞았거나 맞은지가 오래된 집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됐던 지난 여름 이후에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11%까지 줄었었는데 이달 들어 27%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60대 이상 고령층과 청소년, 장애인 시설 거주자 등에 추가 접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령층 등의 추가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어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은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접종을 마친 지 5개월이 지난 성인이면 누구나 추가 접종을 예약할 수 있고 60대 이상이면 4개월만 지났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자가 기본 접종자보다 10배 이상 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빠르게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